이것은 네비의 작품이다 네비는 팀을 상징하는 선수를 그냥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 욕먹기 그러니 우리 바이백 걸어서 언제든지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팬들을 좀 진정시키는 여론용으로 썼다는 거고 그래서 네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중에 한번 보자고 얼마를 주고 데려오는지 나는 안 데려올 수도 있다고 저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선수 교체를 아 네네 사장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나 없으니까 좀 어렵지 사장이 서브로 뛰는 데가 어딨어 지금 레비 회장이 토트넘 팬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토트넘은 케인의 바이백 조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일단은 먼저 좀 바이백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바이백 조항은 이제 일정 금액의 이정료 정해진 이정료를 지불하면 다시 사드릴 수 있는 건 원 구단이 보낸 구단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다시 케인은 우리 팀에 올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케인이 그걸 받아들일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거거든요 다시 산다는 소리잖아 바이백 뭐려 그게 이정 시키는데 저쪽에 시키는 조건으로 바이백 내가 한 100억을 걸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내가 100억 주면 그 선수 다시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이백을 다시 리턴 백 구단과의 협상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단끼리의 협상은 필요 없이 그냥 일정 금액만 내면은 데려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도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보도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언이 케인 영입하려고 할 때 자꾸 이제 레비 회장이 너무 많은 금액들을 요구를 하니까 그건 바이백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갔다는 거를 레비 회장이 밝힌 거죠 그럼 언제든지 케인은 돌아올 수 있다 케인만 오케이 한다면 이게 근데 조건이 언제부터 됐느냐도 발동의 시점이 있지 근데 그거는 안 나온 것 같아 발동 시점이나 얼마의 금액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그 얘기는 하지 않은 거죠 레비 회장이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케인에 데려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프롬이다 보니까 캔들한테 이제 좀 선신성 그런 얘기를 한 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약간 좀 까리한 게 뭐가 있냐면 난 궁금해 왜 어떤 의미가 아니 왜냐면 바이백은 일반적으로 어떨 때 붙이냐면 이적시켜 보내기는 아까운 선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수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당장 쓰긴 좀 어려워 임대는 아닌데 어쨌든 보내는데 언제든지 이 선수가 포텐이 터지면 데려오고 싶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젊은 선수들 유망주에게 많이 써요 레알 마디드가 정말 그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워낙 레알 같은 팀들은 좋은 유망주들 많이 데리고 있어 지금 당장 못 뛰어 현재 레알이 너무나 스쿼드가 좋으니까 그럴 때 돈 해놓고 하지만 아까우니까 바이백 한 500억 걸어 나중에 너 포텐 터지면 내가 500억 주면 다시 와야 된다 우리 팀 근데 내가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젊고 유망한 선수에게 거는데 왜 93년생의 해리케인에게 걸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포인트야 근데 이거는 이제 보도들에도 예전에도 나왔었거든요 바이백 조항을 양쪽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케인 같은 경우도 금위환향을 할 수 있고 선수 커리어에 말년에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에도 이제 도전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케인을 그냥 떠나보낸 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 아무래도 상징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바이언도 지금 당장의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의 챔피언스 리그 도전이 필요하고 케인도 당장의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니까 모두의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바이백 조항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정리하면 그러면 레비는 팀을 상징하는 선수를 그냥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 욕먹기 그러니 우리 바이백 걸어서 언제든지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팬들을 좀 진정시키는 여론용으로 썼다는 거고 케인은 내가 여기서 지금 떠나지만 내가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이 위대한 기록 알란시어로의 기록을 내가 깰 거야 프리미어리그 통상 최다골을 그거를 남겨놓은 여지고 그럼 바이백 위네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성기를 여기서 보내게 하고 보내게 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돈 얼마를 받고 다시 보낼 수 있다 그게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세 팀 모두 난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윈윈윈 된다? 윈윈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백 윈에는 우리는 트로피 딱 따고 케인은 다시 돈 받고 팔고 근데 이제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첫 번째 레비가 했던 여론 무마형 있잖아 난 그게 제일 강하지 않을까 싶어 저도요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 들어보면 우리는 미디어니까 알란시어로의 280골인가 지금? 280골 기록을 깨 이거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해버지 박성 선수와 그런 적이 있어 에이미치가 예를 들면 99경기 지금은 100경기 넘었을 거야 그때 한 경기 두 경기를 더 뛰면 센츄리클럽 이런 얘기가 했었어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막 센츄리클럽 100골 1등 이런 걸 세지만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높진 않더라고 케인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케인도 얘기했어요 그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은 나한테 크게 의미 없다 우승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케인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마지막 시즌에 그러니까 말년에 고향에서 보낼 수 있다 신정팀에서 보낼 수 있다 그건 있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약간 언론 플레이라 이거네 그러니까 바이드미넨은 사실 크게 이 동기가 없어 이 바이백에 내가 봐서 크게 동기가 없어 바이드미넨 정도가 무슨 뭐 나중에 돈 얼마 더 받는 걸 걸어가지고 굳이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았다고 봐 그것은 네비의 작품이다 그래서 네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중에 한번 보자고 얼마를 주고 데려오는지 나는 안 데려올 수도 있다고 봐 저도요 그치? 저도 안 데려 네비라면 안 데려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케인이 정말 그때까지도 폼을 유지한다면은 그러면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은 네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정료를 분명히 바이백이 적진 않을 거예요 바이온이 왜냐하면 워낙 비싸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인데 바이백도 상당히 크게 잡혀있을 건데 레비가 그때 가서 쓸까라는 그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토트넘의 상징을 보낸 거에 대한 그걸 좀 마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보내지 않았다 언젠간 또 여론 루마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데가 없어 이거 달수내니까 여기 이 함의를 딱 들쳐가지고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다른 데는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바이백 있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대 이건 그냥 뭐 기사 번역하는 거고 기사도 제목 엄청 그렇게 다 썼어 아니 보나 딱 봐서는 네비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동기를 한번 들쳐봐야 되잖아 그럼 네비가 또 어떤 협상가냐 나는 돈 받을 건 다 받았고 하지만 여론이 들끓을 수 있으니 약간 보험력으로 넣어놓은 거야 그거는 써도 되고 발동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론이 뭐라고 그러면 에이 제가 그냥 보내뵙겠습니까 바이백 딱 걸어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백은 발동을 걸어야 거는 걸리는 거거든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은 걸어놓은 건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원래 유망주에게 쓰는 포텐 터지면 데려오겠다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뭐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안 데려올 수도 있다 상징적으로 걸었다 현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래비의 평소를 보면 바이백을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한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형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업데이트다 술 먹고 왔느냐 아는 거 나와서 신났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자 브랜트포드의 아이반 토니가 사실 그 배팅 규정 위반으로 지금 징계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8개월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 16일까지 브랜트포드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팀에서는 뛸 수 없는 상황 지금 팀 훈련회는 와서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토쟁이 아니야? 그렇죠 배팅 위반이야 어찌됐건 토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백 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 엄청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수백 회 를 했는데 얜 토쟁이야 제가 근데 이제 그 하브리그에서 뛸 때 했던 거였죠 2년 동안 했었고 본인이 뛰는 경기에서 본인이 뛰면 승리하고 본인이 안 뛰면 패한다에 걸었죠 뭐 전부 다 그래서 얘는 순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나마 징계가 조금 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로마노에 의하면 24년에 이제 팀을 떠날 거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토니가 그게 1월일지 여름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채시뿐만 아니라 다른 그 빅클럽들이 전부 이 토니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상황이고 더타임즈도 아스널과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토니 노린다 그렇죠 약 1333억 원 이적료가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일단 징계가 걸린 상태에서는 토니 영입설이 가장 그래도 많이 나왔던 건 토트넘이었거든요 네 토트넘 왜냐하면 토트넘이 케인이 떠나면서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토니를 1월에 영입할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돈을 아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건 그 아이반 토니가 워낙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심지어 그 토마스 프랑크 브랜트포드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토니만한 공격수가 전세계를 따져봐도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혼란이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 소환해야지 되지 그 외에는 토니보다 더 나은 공격수가 없다라고 칭찬을 했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1월이 되면은 아스널과 첼시도 왜냐하면 지금 아스널도 최전방의 파괴력이 지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경기역 대비 좀 꾸역꾸역 승리들을 하고 있는 거고 첼시는 지금 뭐 그냥 골을 못 넣는 팀이고 첼시는 좀 그만 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좀 사실 그렇긴 한데 아니 또 그렇다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니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반 토니는 우리가 좀 볼 때 기본적인 실력이 있죠 좋은 선수죠 그 징계받기 전에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국대까지도 데뷔를 했으니까 그래서 워낙 좋은 선수고 또 나이가 깡패해요 96년생이야 한참 뛸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대 96년생이니까 27 이 정도니까 한참 뛸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요 또 공격 쪽의 위치 웬만한 데는 다 쓸 수 있는 선수니까 홈그로인이 같이 하죠 홈그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럴 수는 있잖아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근래 그린우드라든지 안토니라든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문제를 빚어가지고 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막 내치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좀 다른 결로 보는 거지 얘는 일단은 좀 순수해 보니까 얘 자체가 약간 착해 그게 첨작이래? 아니 이게 왜냐면 진짜 예를 들면 토쟁이인데 심한 토쟁이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겠어 승부조작 같은 거 관련해 그럼 끝나 승부조작이면 무조건 끝 무조건 끝나 그런 거면 뭐 얄자 없어요 얘는 그냥 끝나는 애야 선수 제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순수해 그냥 진짜 토토한 거야 내가 뛰면 승리 내가 안 뛰면 패배 누가 보도 나도 얘 또라이 아니야 그냥 이거 진짜 순수한 맛 즐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동기부여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어떤 가치나 메시지에 반하지는 않아 아 뭐 불법 나쁜 짓을 했지 안 좋은 짓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야 반사회적 범죄인데 그러진 않아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그린오드라든지 안토니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더 밝혀지긴 해야 되겠지만 약간 오 야 이거는 좀 이런 문제잖아 예를 들면 폭행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하고는 일단 결이 다르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8개월을 징계받았잖아 8개월 징계받았고 내년 1월인가 돌아올 텐데 지금 브랜드포드 뭐 그래서 겨울이적 시장이냐 여름이적 시장이 남아있는 건데 지금 첼시 아스날 토트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기는 아무래도 잉글랜드 팀 쪽에서 데려가겠지 하면 그리고 지금 이 1300억을 다른 리그는 못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홈그로운이 있으니까 잉글랜드에 남을 텐데 나는 토트넘은 안 살 거라고 봐 일단 당장은 휘살 있잖아 아니 그리고 안 쓰지 이렇게 중간에 난 안 쓸 거라고 봐 사도 다른 식으로 쓰지 왜냐하면 여름이적 시장에 사는 건 다 쫓겨서 사서 시장가보다 돈이 더 비싸 그래서 난 토트넘은 덤비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한다면 아스날이 지금 아무래도 약간 깔딱깔딱 승이잖아 경기 잘하는데 스트라이크가 없어가지고 대량 득점 이런 걸 못하니까 아스날 아니면 첼시가 응크쿨로드에서 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까지도 회복이 안 된다 막 순위 지고 13, 14위만 이러잖아 아 또 사 뭐 그러면 뭐 그렇지 난 토트넘은 지르진 않을 것 같아 경쟁이 붙게 되면 결국은 빠지겠죠 토트넘은 그렇지 이정료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레비 회장은 항상 가성비를 조금 따지기 때문에 존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지막에 경쟁이 안 붙었기 때문에 영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확실히 뭐 토트넘은 경쟁부터이면 빠지니까 돈 때문에 레비 회장이 세레머니도 순수해 순수하잖아 그런 건가요? 뭐 어떤 의미야? 별 생각이 없잖아 아 별 순수한 거야? 저걸 봐도 별 생각이 없잖아 착해 어 착해 뚱 이랬잖아 근데 너무 많이 했다는 게 문제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범죄였으면 200회를 넘어서 할 생각을 안 했겠지 아 그냥 너무 그냥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모르고 모르고 취미 취미 놀이 놀이 일기 쓰듯이 진짜 승부 조작에 관여됐으면 그냥 영구재명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한 경기만 해도 영구재명인데 238금 본인이 이제 신나게 한 거니까 네 좋습니다 1 2 2 3 5 5 9 10 10 10 10 11 11 12 12